몬드성을 산책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힘이 나 평생 몬드를 수호하라 고닐드 가문의 가훈이야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신임과 몬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 잠깐 평온해졌다고 안심하긴 일러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임무를 처리하자고 민들레 기사 진 가입을 신청합니다 단편 승부 바람아 대답해줘 바람아 대단장님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전설이야 대단장님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 대단장님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